왜들 지금 가만히 하나 그래서 그걸 하세요 내가 접어 왔어요 머리가 닿아서 긍정적인 사람은 가짜 그런 그 말 그럴 때 가정 정상 상식 식사 아 사랑 란 데 이유 다 4 부정적이냐 그냥 그래 인상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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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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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이런게 오랜만에 오다 보니깐 헷갈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말잇길. 맞아요. 끝말잇길. 그러면 이제 표정적인 사람 끝말잇길 볼게요. 가정법원 원망 망신 신음 음란물 물침대 대가리 치워 이런 동품만 있어야 해. 어때요? 동정적인가요? 여기 어느정도의 동정인가 보자. 웃어봐. 웃어봐 한 번 해. 미적분도. 미적분도 말 말해. 미적분도 말해. 미적분도 약간 동정적인 것 같아. 미적분도에 매우 그니까 유 긍정적이고 많이 웃는사람들이 스릇은 말 아 아 아 4 아 으 아 이렇게 Tools들 때 1 사하게 오르셔 근데 또 뀕 blossoming 외 ED 보여드릴 1, 2, 3, 2, 3! 동생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상 굉장히 긍정적인 거 같아요 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엄청요 얼마나 긍정적이냐 얼마나 긍정적이냐 하면 이게 좋은 것부터 나타나 이렇게 지상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원수 당신 뜻이 오나요 정말 그래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미쳤어 너무 미쳤어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부치네 두 발 두 발 두 발 자 한 분수 준비 따라해 한 분수 준비 한 분수 한 분수 준비 시작 한 분수 준비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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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이거야? 잘 못해요 못한 거에요 선생님 지금 내가 긍정해 저 분이 잘 하십니다 긍정해 잘 웃고 모든 걸 순가하고 잘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에요? 어떻게 그런 거에요? 못 자를 거에요 못 자를 거에요 못 자를 거에요 못 자를 거에요 못 자르겠어 못 해 이 못 자를 거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못 자를 거에요 못 자를 거에요 못 자를 거에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까? 미쳐버려야 되는데 진짜 동생이 알려주라고 어떻게 할게요 알려주마 같이 부탁해 같이 부탁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여러분 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없으면 소리를 크게 할 수 있어요 효과가 좋은 거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하 이렇게 움직여서 소리를 크게 내고 그리고 입을 크게 돌려서 숟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그 다음은 1일 6절 하죠 잘 가진 셀만요 역시 조개가 나다 차가운 거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